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난립하는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리는 이른바 컷오프가 시작되는데요. 컷오프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 군소 후보들끼리의 합종 연행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로서는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광주와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을 치르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참여 후보가 발표되면 언급되지 못하는 후보들은 컷오프되는 것을 뜻하기에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의 도전장을 낸 광산구 의뢰, 김성진, 정재혁, 최치연 예비 후보들은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3명의 예비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하는 1명을 지지해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광주 북구갑의 현역인 조서부원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문상필, 정준호 예비 후보도 손을 잡았습니다. 단일화 실무팀까지 꾸린 양 진영은 역시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막강한 현역에 맞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의 민원들을 받아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지막 바람이 후보 당이라로 가는 것이고 조건 없이 하는 거죠. 광주 북구갑과 광산구 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후보 면접을 전후로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민주당 경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순서의 최애 99일이 cho' velho SLU 16B 17B 18B 19B 18B 감사합니다.